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화물 용광 보여주면 나보다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하니라 그 왕으로 나를 살아주면 주님의 것이여 사랑 주문하라 사랑 주문하라 나를 위해 빛을 빛이 내 주님의 것이여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있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아름다었네 천군 천사와 발굴 빠진 암호에 그 왕으로 나를 살아주면 주님의 것이여 사랑 주문하라 사랑 주문하라 사랑 주문하라 날 위해 빛을 빛이 내 주님의 것이여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우리 예수 찬송하며 아름다었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용광 보여주면 나보다 하네 그 왕으로 나를 살아주면 주님의 것이여 그 왕으로 나를 살아주면 주님의 것이여 사랑 주문하라 사랑 주문하라 사랑 주문하라 사랑 주문하라 나를 위해 빛을 빛이 내 주님의 것이여 예수 찬송하며 아름다운 저 전부 가도 이제 내가 있어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네 아름다웠네 저 전부 천사의 왕발을 꿇어 빠진 아름다웠네 그 앞으로 나는 사라지나 주님의 것이여 사라지나 사라지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기 그 심은 종대 부산 바를 바오는 이 아침을 환히 잊어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에 비오시키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을 감사하게 알려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기 주께 두 손 모아 비나기 그 심은 종대 부산 네 organizII 주 예를 피 하실 동산 네 원 earn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득히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한국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님 한국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도 처음에 주를 받은 그날 울며 고개하던 말 마음을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아가슴이 아버지 아가슴이 아버지 아가슴이 아버지 아가슴이 아버지 아가슴이 아버지 주님 한국 밖에는 아가슴이 아버지 이 신혜에 chin chewaps Sandy even 주님 한국 밖에는 주님 한국 밖에는 아들불이 주님 한국 밖에는 주님 이 밤을 여요 주님 방금 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다르는 자 한 손 위에 서리라 나를 행복해도 최소한 아가씨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나를 믿지요 나를 행복해도 사랑이 생소스리 이 세상 무엇이든 이 길을 채우고 원하나요 사랑이 생소스리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세상에 대신 정하게 되겠네 정하고 적게 되겠네 이 세상에 시사 정하고 적게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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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ends 정하고 적게 되겠네 정하고 적게 되겠네 정하고 적게 되겠네 낭의 veterans 아마 성령 이 육신 장막을 보셨을 때 그 날도 없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반의 구호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무엇든 없었네 우리가 이 세상 동작해 예수의 성도를 배우고 영원히 즐기던 천국에서 교황의 삶을 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반의 구호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무엇든 없었네 우리의 성도를 배우고 주님께서 심장하세 우리의 구호하셨네 나 구호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반의 구호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무엇든 없었네 우리의 주께서 구입했을 이 일천의 백과도 주가 무엇든 없었네 우리의 주가 무엇든 없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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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반의 구호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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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무엇든 없었네 내가 rip해 jed regions 사랑하네 찬송하세 그 아래 그 은행 속에 주님 이 일신 잔만을 보셨을 때 구호할 충청하세 찬송하세 창삼하세 찬송하세 주님 반의 구호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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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무엇든 없었네 우리가 이 세상 도둑하게 예수님의 성도를 겨누 영원히 죽일 것 없는 천국의 삶, 교황의 삶이 됐네 장소하세, 장소하세, 주님의 마음을 반성해 장소하세, 장소하세, 주님의 마음을 반성해 최계초 사율로 내 마음, 고도의 영원, 주님의 마음을 시범을 이기면 쓴 빛의 일, 참고받는 여인, 주님의 마음을 반성해 주님의 마음을 반성해 진짜 먼 먼 그 분야, 내 목이 조각이 돌아 주님의 마음, 고도의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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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이 몸으로 해도 주의 몸을 우린 종합도 없는 것만이시니 정보만 흔들면서 주의 몸이 오는 여기 또한 주의 피 비누오 주의 몸을 이루는 양해 보기 이 주의 몸을 전하시오 고도해져 주의 몸을 나를 받아가게 찬송 정보를 남은 여기 또한 주의 몸을 흔들면서 주의 빛 비누오 주의 몸을 이루는 양해 보기 종합도 없는 것만이시니 주의 몸을 이루는 양해 보기 시골을 비끼면 쓴 빛의 힘 정보만 흔들면서 주의 몸이 오는 주의 몸을 이루는 양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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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고용을 흥력이 또한 주의 피누호 주의 고용을 흥불하리라 우리 주의 고용을 흥불하리라 우리 주의 고용을 흥불하시라 보조해져 주의 고용을 날 바라봐 주의 자성들을 전부 다 흥력이 또한 주의 범죄 흥연히 통하 주의 빛 위로 주의 범죄 흥연히 통하 주의 범죄 흥연히 통하 난 빛에 흥신 빛 예수의 빛만 내 오해 다시 손길 흥연히 예수의 빛 주여 주의 범죄 흥연히 통하여 주의 범죄 흥연히 통하여 예수의 빛만 내 오해 평강한 과정한 예수의 빛만 내 오해 나의 빛이 흥인 것 예수의 빛만 내 오해 예수의 빛을 믿기 나를 흥인게 하옵니 빛이 하옵니 빛이 하옵니 예수의 빛만 내 오해 용돈으로 내 아는가 예수의 빛만 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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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도망간 이 사람들을 한마디 질책을 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마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남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대 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낮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대 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인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능력받아서 세상에서 사업 잘하고 직장에서 머리대고 내 가정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성령을 받는 이유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정인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가 나를 전가하실 것이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정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목을 따라오겠습니다 불을 받자 자 우리 인사하세요 불을 받으세요 성령을 오늘 소개하면서 여러분 불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불 받는 것은 능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을 신구약 전체로 오고 가면서 약 49절을 여러분에게 불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등전 1장 8절에 떠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명령을 그들은 순종해서 4등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으로 이때가 몇 명이냐면 약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4등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5순절날이 이미 이러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저희 온집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강한 불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은 어디 임하시냐면 4등전 2장 4자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5순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이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불의 혀라고 말씀합니까? 혀의 권세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혀의 권세가 어떻게 왔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 4등전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대라는 사람을 이 베드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이 혀의 권세가 옵니다 어떤 혀의 권세입니까? 불의 권세가 옵니다 성경은 구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서랍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라는 입에 갖다 댑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입에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화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서랍천사가 입에 불을 집어넣었더니 이 사람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일을 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주님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비해서 주여 내게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 일을 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 그 고백이 터져나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입에 불 준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 입에 온 사람은 반드시 주님 일을 위하여 내가 입으로 신하드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이 어디로 오는지 오늘 잠깐 서론삼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성경 말씀 보고 있으면 1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이 나오는데 그 입에 불이 나옵니다 한 개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초대교회 임했고 이사에게는 하나님의 입에 불 주셨고 두 정인이 나오는데 무슨 정인입니까? 4대행전 1장 8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정인된다 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정인되는 사람은 입에 불 나옵니다 불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개시록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입에서 불 나오니까 원소를 소매시키버립니다 혀의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혀의 권세 불의 권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느라 여기서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와 내가 합해서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가 성령의 불이 오면 내 육이 태워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의상 18장 38절에 보게 되면 갈매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갈매산의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능사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야구부 소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닿기도 하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느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갈매산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체가 있습니다 육의 고기 덩어리가 거기 있습니다 죽은 사체, 희생제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데 가장 먼저 어디 떨어진다면 죽은 사체 위에 떨어집니다 죽은 육체에 떨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불 내릴 때에 어떤 사람의 불이 떨어집니까? 내 육이 죽은 자에게 교회 안에서 육이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말씀 보게 되면 유명한 세계적인 아니면 어쩌면 하느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천재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을 주셨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은 역대하철, 장률철에 어디 불 떨어지냐면 솔로몬이 터린 번제물 다시 말해서 죽은 고기 덩어리가 있는 곳에 불 떨어집니다 내가 불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육이 죽어야 됩니다 오늘날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내 육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박살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 오면 내가 이 불을 받으면 내가 죽어주고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육이 살아있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치고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소위 밖에 나가면 장르의 가정이요 권사의 가정이요 그리고 집사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육의 소리가 나옵니다 육의 소리가 어떤 것일까요? 육이 죽지 않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혈기가 올라옵니다 교만이 살아있습니다 전부 세상적입니다 육의 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의 생각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말합니다 원수에게 복을 주실까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육이 죽으면 영이 삽니다 내 육이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가 기도해도 응답 주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레미야의 애가 1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 골수에 불을 보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여 한국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오늘 하나님이 이 불이 내 골수에부터 내려와서 주여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모든 하나님이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태워 주시옵소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질히 축하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능력밖에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불은 나 죽이는 겁니다 이걸 태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그분 앞에 직분을 받아도 집사도 아닌 사람 앞에 스스로 고개 수그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하면 육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이 죽지 않은 사람은 직분의 감토를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종을 대직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 사람은 불받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불받은 능력이 오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첫 번째 오면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시간 불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육의 소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의 영의 소리 성령의 소리 오늘 불이 많은 하나님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내비기소 6장 9대를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단위에 있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위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내비기소 6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단위에 있는 불이 항상 늘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잠시도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어디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 몸에도 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의를 하면서 내게는 내 몸 속에 성전 안에 단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캄캄합니다 이 불이 있는 곳에 태우는 자리입니다 나를 태울 자리가 없어요 부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죽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시간 죽으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엘리야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8장 24절은 말씀하시기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시오 두 가지가 옵니다 첫째는 내 육이 죽는 것이고 나를 태우는 것이고 오늘 시간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이 죽는다는 것은 내 혈기가 태워지고 내 고집이 태워지고 내 교만도 태워집니다 내 육의 정육도 사라져버립니다 세상 끝이 다 죽으십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곤 12장 49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땅에 불 던지러 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 던지러 오셨다 그렇습니다 무슨 불입니까? 육을 태우는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 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강력한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이 불 받기를 원합니다 내 골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하나님 내 몸속을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혈기도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집도 죽어지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 조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라 이 사분해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분명 천국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추리국기 12장 9절에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그들을 자유자로 만드시는 마지막 노예 생활처럼 사는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월절 양을 잡아서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문설정 문의방에 피를 바르고 난 후에 그 고기는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는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을 통해서 정리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예수 그리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와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말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바로 지정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든 내장은 가슴입니다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든 아니면 정강이는 무릎을 말합니다 네가 무릎으로 믿는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 머리 내장 정강이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은 네가 머리로 믿든 가슴으로 믿든 무릎으로 가든 모든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다 불 받으라는 것입니다 불이 와야 됩니다 내가 불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불의 특징이 무엇이라 있습니까?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나 죽으면 하나님 올리세요 내 육이 죽으면 영은 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머리 대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높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머리 대게 하신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 대지 못합니까? 육이 죽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서 4장 2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얻지 못한 것은 내게 너한테 주지 못한 것은 너 기도 하지 않았지 않냐 야구부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다시는 육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중량선 하나님 코드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이클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주파수에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분명 말씀을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 육이 살아서 그래서 내가 아직 불을 받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주여 내가 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을 받기 전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갈매할 산에서 먼저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태웁니다 내가 먼저 태워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쫓아가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시간 안수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 주의 종이 안수하는 것보다 가장 정확한 안수가 있습니다 10편 139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의 전후를 두르시면서 저 온몸을 우리 주님이 안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씀을 제가 결론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한편한 것만 발각나면 이들은 또 똑같이 사인 집행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다 뿔뿔이 허터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고 그들은 때로는 독사굴 속에 끓는 기름은 가마 속에 던져줘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가 왜 계속해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갈등이 오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오늘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내가 전도한 문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피하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는 정인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예수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예수인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불이 임하면 내게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범사가 성령이 함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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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